와 오늘 대박이에요 겁나 좋아요 기름도 장난 아니고 충도 없고 살도 좋고 기름도 먹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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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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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허르티비입니다 오늘 방어 국산이구요 9.8? 10키로 조금 안되는것 같아요 한번 잡아볼게요 이 사다 하면로 고추 고춧가루 원칭 원칭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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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가늘 고춧가루 機 your ặn confиля Spak 고춧가루 mang삼 구석 fr Kard贅沫 쌀 고춧가루 zmk 마늘 Rapt minerals 마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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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청하시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복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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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í 와...오늘 대박이에요 겁나 좋아요. 기름도 장난 아니고 충도 없고 살도 좋고 기름도 많고 오늘은 살이 좋으니까 행운도로 행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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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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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번 썰어봤고요. 오늘 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할게요.